이번 일에 관한 멤버들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 해임되신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일해오신 많은 분들께서 부당한 요구와 압박 속에서 마음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는게 너무 힘들었어요. 데뷔 전부터 지금까지 저희 뉴젠스의 데뷔 일정이나 그 외 여러가지 것들로 이슈가 있었던 것도 다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표님이랑 일하는게 좋았고 그들던 와중에 대표님은 해임까지 되셨고 저희가 앞으로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할지 정말 막막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날에 제가 혼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팀원분들이랑 그족 매니저님 한 분이 저를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서로 잘 인사 나눠드렸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시 좀 이따 나오셨을 때 그족 매니저님이 무시해라고 하셨거든요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저희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을 뿐인데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5점이시네요 I'm proud 정말 참아